자 저번에 어디까지 했죠? 어 많이 누갔네 터미널 아 이제 절반 온거 같네요 요렇게 동그랗게 돌아서 요렇게 갈거같애 느낌이 그죠? 자 터미널 아 아 이새끼 아 기억났어 아 이새끼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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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충 드라이버가 안좋나 왜이러지 베타종족과 동맹을 맺고 구를 죽이기 위해서 어 베타와 동맹을 맺는데 아 저번에 4번인가 시도하다가 망했죠 오늘은 어떻게 초심자의 운이 발동을 할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음주 중에 어 클럽 합방이 있습니다 요고 그레이구 2대2로 해서 클럽 합방이 있으니까 누군지는 그때 가서 보시면 되고 우선 합방은 있다는거 버릴 컨텐츠는 아니라는거죠 의자 손잡이가 왜이렇게 아 그 개씨가문 그 구멍니는 아 목소리가 너무 또렛또렛해서 아 그리채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해가지고 아우 소름두다 구멍이랑 같이 게임하면 자 구가 분해하면서 구가 여기를 아주 지배를 하고 있는데 저 자원춘과 함께 여기를 여기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저 자원춘과 함께 패스 파이딩 체인징 로케이션 자 이거 먹는거 좋고 여기 먹는것도 괜찮아요 여기 먹는것도 괜찮고 여기를 이렇게 가아놓게 하고 구가 무슨 벙커 같은거 짓는거 같습니다 자 도관 지어주고 이쪽에다 정제소 하나 더 지어서 아 아 여기다 지어버려 개멀리 개멀리 자 저기 먹어버리고 자 우선 건물을 만들어야 돼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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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다음은 여기 아니 자원춘이어서 자원 못먹게 해야돼 내 자원 다 뺏어가 또라이야 아이고 쪼아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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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귀염둥이 한 대 때려주자. 되게 귀여워야 돼. 와서 그냥 얼굴만 삭피 주고 가. 착해. 이게 빨리 지어져야 되는데. 아 나 텔레비 프로 투명인간 그 보다가 1편 보다가 아 김태훈과 걔때문에 아 개 개 웃었네 아 초시아이전 변 찬 이지랄는데 웃겨가지고 아 아까 밥 먹다가 라면 코로 나왔어. 아 개 웃겨. 나중에 시간되면 한 번 보세요. 아 개 웃긴다. 자 이 건물에다가 건물에다가 전차를 이거 하나 박아줘야 저게 나옵니다. 자 기술 업그레이드 해주죠. 하베스트 위장 비기닝 에코노믹 테크 업그레이드 비기닝 에코노믹 테클린스 자 요게 요렇게 해서 요거 먹어. 내가 자원충이다. 내가 자원의 왕이다. 그래서 빠르게 빠르게 저거 테크 타겠습니다. 빠르게 대형 공장 테크 탄 다음에 막 미친듯이 찍어낼게요. 탱크 타치 멘트 컴플레이드 아 이번에는 이번에는 괜찮아. 느낌 좋아. 탱터 컴플레이드 이번에는 느낌 좋아. 오케이. 비기닝 컨스트럭션 자 여기다가 전차 하나 중감 유닛 만들려면 뭐 필요하죠? 글라... 어디 있어? 글라... 글라... 글라디우스 글라디우스 전차만 있으면 되네 얘는 글라디우스만 뽑고 전차는 곡사포하고 스텔스 어허 뭐가 왔어 뭐가 왔어요 아하 지랄 났네 이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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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에다요 오우 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자 옮겨 여기 뒤에서 만들고 옮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안티 헤비 센티넬이랑 같이 싸워주는 거야 이기고 있죠 나쁘지 않죠 좋아요 이겼어 이겼어 자 고쳐주자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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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하나만 날리고 하나 날리고 하나 날리고 아 이거 다 배웠었는데 3분 날라갔네 안티헤비 센티넬 안티헤비 센티넬 아 뭐야 우리편 공격당하네 시작된 에코노믹 테크 업그레이드 유닛 인 프로듀스 잠깐만요 복사포하고 스텔스 시작된 컨스트럭션 어헤이 에헤에헤 미친 이러면 안되는데 아니야 안뽑아 병력을 병력을 뽑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병력을 안뽑아 장벽을 두릅시다 장벽을 요렇게 치지 하위처 좀 뽑고 갑시다 얘네 어차피 중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질 수 있어요 가자 글라디우스 3마리면 충분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엘라이어 목격당하고 있는 거 알아 가만있어봐 유닛 인 프로듀스 유닛 인 프로듀스 아 돈 너무 빨리 닿았는데 돈 너무 빨리 닿았는데 유닛 인 프로듀스 자 요기 뒤에다가 곡사포 두개 아 네개 설치해줍시다 네개 곡사포만 네개 있어도 여기 방어 충분히 하거든요 자 들어가죠 자 하나씩 1.4 자 하나 아 레벨링 올릴 수 있는 거면 더 좋을텐데 약간 사냥하듯이 아 왔나요 아 어차피 곡사포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 20초만 기다리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대기 쳐주죠 그렇지 이거야 이거라고 저거 좀 날려라 어허 뭐야 이거 더러운 거 뭐야 이거 그렇지 라지 팩토리 라지 팩토리 라지 팩토리 오우야 계속 와 미친 이게 월이 이게 좀 좋아요 이 장벽이 약간 혜자에요 이게 저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걸 먼저 때리거든 이 장벽을 먼저 때려 얘네는 얘네는 얘네 보면은 장벽이 지금 미쳐있잖아 장벽 덕후잖아 장벽을 저러고 있는 동안 저거는 애들 계속 뽑는 거지 잠깐만 이거 만들기 전에 이 위에 있는 지역을 먹자 이 위에 있는 지역을 먹겠습니다 게임이 굉장히 단순하면서 재미있어요 좀 더 앞으로 나가고 다갖고, artileries, 사föích 막자 시작했죠 시작했죠 artileries, artileries, 사fö 양략 이렇게 막아주고, 지금 구네스트 8개 파괴해야 되고, 구를 아예 파괴버려야 되는데, 구랑 지금 싸웠다가는 죽을 각이거든요, 지금. 구랑 지금 싸웠다가는 다 이 각인데, 우선 글라디우스하고, 글랩, 잠깐만, 알파를 만들어? 이제 알파를 만들까? 그렇지, 이렇게 오더라도, 장벽이 막아주고, 요렇게, 딱 요렇게 완벽한, 어? 완벽하죠? 완벽해요, 이게 제가, 오우, 씨블, 뭔 소리여, 아우! 유닛이 준비되어. 유닛이 준비되어. 제가 이 인간... 인간이 준비되어. 유닛이 준비되어. 유닛이 준비되어. 시작이 준비되어.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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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못 만들어, 이거? 뭐야? 야, 이씨. 옮겨봐. 하나. 야, 잠깐만. 아, 이거 만들어야 될 거 아냐? 야, 이거 만들어야 될 거 아냐? 야, 이거 만들어야 될 거 아냐? 어? 야, 내가 갖췄어. 아... 내가 내 자신을 가둠. 아... 유닛이 준비되어. 유닛이 준비되어. 아멀이 준비되어. 유닛이 준비되어. 유닛이 준비되어. 태그리어. 우리 팀 비행체 다 어디갔지? 어허? 어허, 이거 어디야? HermaO. 저런 뒤에서 쏘는거 같은데 뭐야 비행기 뭐야 아 안되죠 잠깐만 저거 터지는건 둘째치고 알파를 지금 만들고 싶은데 알파가 어떻게 만들지 아니 어디서 쏘는거야 미쳤어 이거 위에서 쏘는데 어 다 녹는다 아니 위에서 쏘는거야 아니 위에서 쏘는데 어 다 녹는다 아니 어디서 쏘는거야 미쳤네 아니 저거 진짜 개 아 저거 진짜 개 아 저거 진짜 개 아 저거 개 아 저거 개 혐오에요 진짜 잠깐만 한봉 하나 찍자 왜 공격을 안하냐 아 아 저 뒤에 개 막 아니 저거 비행기로 조져야되는데 아 아 아 되게 시끄럽네 그 개 쓰레기 저거 아유 아 아 아 아 되게 시끄럽네 야 야 아 아이 개시끄러워 이씨 아니 위에 섰어 지금 여기 공중 시야 낙 feeds 공중 시야암 하나 만들기 아무 Mcnı 암 홈 아 어 뭐야 아 건물 개같이 지었네 미친게 아닌가 저 어디서 쏘는거야 진짜 미쳤어 여기서 날라오거든요 여기 사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보여 미친 니네가 이거 구.. 구 보시는데도 너네가 가만히 있나 한번 보자 저 뒤에서 날리는데 여기 구 보게 구가 상대하기가 진짜 진짜 짜증나요 진짜 구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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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다 너무 심해 쟤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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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마을이 우리에게 정보를 수 있는 autism 아, 연됐다 온다 야 어떻게 온다 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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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리자 진짜 징그럽지 않습니까? 진짜 미쳤어 그래 그래 저기 좀 죽여줘 봐 로케이션 아쿠아트 로맨샷 모드 로맨샷 모드 아... 개빡쳐 아 이제 좀 두려워 아직 아니야? 유닛 레디 뭐에서 날아오는거야 역시 로맨샷 모드 리니테 syst What is this? F**k! This is what happened How is this? How is this? How is this? How? a unit under attack Extractor complete Extractor under attack a unit ready a unit in production Extractor under attack